OSS 스마트 리치 스마트 전자케미 왕방울 요즘은 타사에서도 왕방울 전자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치가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또 시중에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질이 좋아서 추천하고 싶네요. 네 몸통은 고급 나노 소재와 페인트 사용하였으며 찌다리는 카본 소재, 찌탑이 낭창거림이 없이 빳빳하다 휘어짐이 적어 내구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 방수 마감 처리가 잘 되었고 사용 도중 불량률을 최소화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왕볼 케미를 적용하여 주관에도 굉장히 잘 보이는 신성 이게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종류가 대물질, 이게 부력이 4.2g, 5.3g, 6.8g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총 길이가 35.5, 37.3, 42.5 이게 지금 소비자가 2만 원이거든요. 주간에는 이렇고 야간에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입질이 오면 밑에 두 개 불이 와요. 스마트, 전자질, 결국은 3점 등이 되는 거죠. 내년에는 1점 등 2점 등도 다 출시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올해 이제 뭐 가을이 끝나가면서 이제 낚시 계절이 좀 마감되는 가운데 나와서 많이 홍보를 못했어요. 일단 한번 홍보를 하면서 샘플로 사서 써보신 분들이 또 10개씩, 20개씩 주문을 합니다. 네, 이게 소비자가는 2만 원인데 대량도 하면 아름답고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왕방울이 머리가 커서 굉장히 왕방울이거든요. 커서 주간케미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주간케미를 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이 동시에 쓸 수가 있고 스마트케미라서 처음에 여기에 불이 왔다가 그 다음에 입질이 오면 찌 올라오면 여기 밑에 두 개가 불이 와요. 스마트 전자찌, 나노 소재, 그 다음에 왕불 전자케미. 여기 머리가 굉장히 커서 주간케미를 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다. 무게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세 종류가 주문을 해서 제가 일단 진행을 하거든요. 써보신 분들이 괜찮아서 또 10개씩 주문을 하네요. 참조해서 고장률이 없는 견고한 질이 좋은 전자찌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가성비 짱인 스마트 리찌, OSS, 스마트 리찌 취급합니다. 스마트 전자찌예요.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